지역 예배 드릴 때 찬양 선곡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인도자가 좋아하는 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 보혈, 은혜 등등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주셨어요. 네. 선곡하는 거는 인도자마다 다 다르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강의를 다 들어보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각각의 곡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곡을 선곡한다는 거는 그냥 따로따로 내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곡의 메시지가 연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관성이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그날 설교 주제와도 어느 정도 어우러지게. 그날 설교가 회계인데 앞에 찬양은 선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예배인데 성도들이 느낄 때 이게 두 개가 완전 분리됐다고 느껴거든요. 한 번 주일에는 일관성 있게 만약에 회계잖아요. 그럼 앞에 찬양도 좀 그런 내용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 이렇게 한다면 앞에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고요.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요즘의 성도들은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인도 전공들은 개인 레슨할 때 선곡을 항상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제 절기 선곡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절기 절기 절기. 제가 이전에는 성도들은 못 느끼더라도 우리는 선곡하는 사람은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음악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메시지 흐름도 만들어서 성도들이 일관성 있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제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 시작하고 나서 작년 4월이었죠. 5월에 그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인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3층에 카페에 있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선곡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높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30, 40대 분들은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이런 감각들이 뛰어나셔서 제 제자들은 야 성도들 다 알아. 너 아무렇게 선곡하면 안 돼. 네. 이렇게. 제가 이 선곡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묻는데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자들이. 그렇죠. 선곡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선곡이 거의 절반이에요. 제가 비유할 때 선곡하는 거는 설교자만 하면 설교문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설교문의 기승전결을 만들고 이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것을 설교해서 하는 게 우리 예배사역자들 안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으면 곡들을 펼쳐서 해가지고 또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네. 맞아요. 또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되게. 되게.